보신 것처럼 띵금없는 건국절 논란에 올해 광복절 경축식, 두 쪽이 날 위기입니다. 갈등의 내막을 좀 더 깊이 따져봐야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광복회 주장부터 살펴보죠. 김영석 독립균형관장의 역사관, 뭐가 문제라는 거죠?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뉴라이트계 인사들의 주장과 같다는 겁니다. 인명 적절성 논란이 일자 김 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에도 분명히 반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김영석 관장이나 대통령실 모두 건국절 추진, 계획조차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복회는 왜 경축식에 안 나오겠다는 거죠? 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가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국절 공식 철회가 항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실이 건국절 추진서를 정면 부인하자 이번엔 독립기념관장 인사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건국절이지만 실제로는 인선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게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면접에서도 1등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했잖아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럼? 네, 광복회가 가장 문제 삼는 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한 김영석 관장의 답변입니다.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 때의 국적은 일본이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냐고 이렇게 답했는데 광복회 측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국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일본이라고 일본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1차 서류 전형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걸러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 인사를 놓고 갈등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인물은 최하점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당 독립유공자 후손은 과거 배임과 횡령 등으로 실형을 살았지만 인성 항목에서 다른 후보들과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독립기념관의 재정 여건 확충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서 점수가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많이 맡아왔었는데 혹시 김영석 관장이 그런 게 아니어서 또 논란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독립기념관장은 차관급 자리로 역대 10명의 관장 대부분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손이 아닌 경우도 2명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경축일이 아마 광복절로 모두들 인식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nou